눈 감고 선생님 어디서 왼손을 찍어놓을거에요 꼭 감아 눈 뜨지마 새로 눈 감고 자 눈 뜨고 선생님 왼손은 어디있을까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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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여기 이거 이거 같아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건가 이거 이거 오지 어 맞아 이거 이거예요 내 손으로 아싸 눈 감았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낼지더라 자 눈 감읍시다 눈 감기 시작 형 선생님도 꼭 감으세요 곰 눌러 곰 눌러 시작 다 했어요 다 했어? 여기 황언니 오른손이 있다 어 이거야 손 대보자 맞나? 왼손이에요? 아 꼭 맞네 황언니 잘 찾았네 이거 승진이가 먼저 대볼까? 다른 친구들 오른손 할거야? 오른손 할거야? 눈 감자 우리 눈 감을게요 눈 감을게요 시작 됐어요 오른손이야 왼손이야 왼손은 아니고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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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걸까? 이거 이거 오 꼭 맞네 아 맞다 어허 다들 잘 맞추는데? 나한테도 문자 한번 내봐 어 과연 누구 손도장일까? 이건 찬용이, 하은이, 지은이, 그리고 승진이 손도장 훠흠 이 나르고님은 다 맞힐 수 있지 모든 척보면 척척 다 알 수 있거든 음 그럼 선생님을 따라오기 노래할 건데 누가 제일 먼저 따라 올까 이제 선생님을 잘 따라와야 돼요 근데 그냥 따라오는게 아니고 선생님 발자국만 밟으면서 따라오는거에요 자 선생님 발자국 잘 보세요 자 또 여기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어 그렇지 선생님 발자국 잘 봐야 돼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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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번엔 발자국 따라가는 놀이 하하 재밌겠는걸 발자국을 따라서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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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이 다른 것도 잽싸게 따라가 주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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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여기로 지나가셨군 좋아 계속 따라가 주지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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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발자국이 아니라 이제 찬영이 발자국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숨 중인은 찬영이 그 다음에 하은이는 숨중이 발자국 지연이는 하은이 발자국 쫓아갈 거야 한 발자국 어디다 내릴까 저렇게 또 하나 그대로 쫓아갈 거예요 아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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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한 번 더 오, 멀리 뛰었다 이거지? 좋아 하나, 둘, 셋